충남도민과 박수현 충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충남은 지방분권 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하고 지방정부의 새로운 모델들을 앞서가는 충청남도 중앙정부의 새로운 지방의 가치를 전하는 능력있는 충청남도 지방정부의 자주권이 높아지고 넓어지는 힘이 있는 충청남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수현은 충남도민에게 약속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도민께 공약한 것들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아산 KTX역색구원의 R&D 직접지구 조성, 네포신도시 환광역관 중심도시 육성, 백제왕도유적보건을 통한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 등이 막힘없이 추진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충청남도에 살고 있다.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나도 충청남도에서 살고 싶다. 라는 신망이 모아지도록 그러한 충청남도를 충남도민 여러분과 함께 저 박수현이 만들어 나아겠습니다. 따뜻한 행정, 따뜻한 경제, 따뜻한 복지, 따뜻한 환경을 바라는 충남도민의 뜻을 모아 따뜻한 충남을 바라는 힘찬 동행을 시작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